2020년 3월 26일 흉과여행 2일차 스타트 고우 공포방송 넘버번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 8585미 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얍쓰 얍쓰 벌써부터 레전드의 각이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 뭐야? 분명히 있었다 상디! 고모부! 어? 나가지마!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요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요 무슨 약초 냄새 같은 게 나요 이쪽! 여기다! 이거 기운 엄청 센데 여기 어떻게 장사를 했지? 뭐야? 누가 당긴 것 같은 느낌인데? 뭐야? 뭐야? 잠깐.. 여러분 잠깐만요 어디야? 잠깐.. 여러분 잠깐만요 어디야? 잠깐만요 2졸 2졸 3졸 3졸 잠깐만요 어? 여러분들.. 저게 5색 천 귀신 쫓을 때 쓰는 거거든요 이쪽이가 빙걸렸을 때 또치형이 항상 5색 천으로 찢음으로써 어떤 귀신을 망자를 내쫓을 때 찢거든요 지현이 누나 지현이 누나 이러지 맙시다 지현이 누나 오.. 돌아다닌다..잠깐만요 탄력 탄력 잠깐만 탄력 4년 탄력 실례좀 하겠습니다 실례좀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격입니다 솔직히 이건 아니잖아 만지기 싫은데 이거.. 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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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 정행 쎄다.. 쎅.. 쎄다.. 쎄다.. 짜리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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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러분, 이거 이상한데?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저게는 어떻게.. 좀 풀어도 되겠죠? 풀어도 되겠죠? 좀 풀겠습니다 아 풀지 말아겠어요, 죄송합니다 아 풀지 말아겠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세요? 혹시 들어오셔서 저한테 말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냥 나갈게요 그냥 여기 방해하러 온 거 아니에요? 말씀 몇 마디 들어볼까 하고 왔습니다 그냥 말씀이랑 몇 마디 들어볼까 하고 왔어요 그냥 말씀이랑 몇 마디 들어볼까 하고 왔어요 자, 도로에 도착해볼게요 아주머니!! 자세히 하자 시구 또치, 또치, 또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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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이~~ 감사합니다 어허이~~ 이러면 곤란하시자라 안녕하십니까 잠시만요 잠시만.. 여러분들, 누구랑 같이 있네? 여러분들! 누구랑 같이 있어요? 우는 소리가 되는데.. 더 젊음이 목소리에 우는 소리가 되는데.. 어디에.. 방금? 웃는 소리야.. 카카오톡 왜 그래요? 자랑 그만 쳐요.. 짜증나니까 뭐라구요? 제가 분명히 말했죠?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마지막이에요 그냥 말씀을 하세요 대가리 피도 한 마른 새끼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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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른 새끼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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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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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